자, 21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두 파원에서 진동수가 F인 물결파가 같은 진복으로 발생하여 중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두 물결파는 점 A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그 다음 점 B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중첩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A에서는 같은 위상으로 그랬으니까 점 A는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치? B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그랬으니까 점 B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물결파가 지금 보관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금 두 가지 곳을 지금 알려줬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결파가 쭉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기 보관 간섭,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어찌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 같은 경우는 어때? 계속해서 뭐야?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계속해서 상세야. 그치?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 그치? 상세 간섭은 계속 상세다. 자, 이걸 일단 알아두면은,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 보시면 밝기가 조금 다른데요. 자, 이를테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켰다라고 한 번 해보자고. 여기서 이제 빛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 중에서, 그치? 골과 골이 만나가지고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수심이 얕잖아. 그치? 수심이 얕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밝은 곳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보관 간섭이 일어났지만은,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 그러면은 매우 어두운 부분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수심이 딱 중간이죠? 그치? 수심이 딱 중간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딱 아주 밝은가, 아주 어두운의 딱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밝기가 한 중간 정도가 될 텐데, 자, A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그림으로 봤을 때 밝죠? 그치? 매우 밝다라는 거는 보관 간섭이 일어났는데, 지금 골과 골이 만난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자, 기업, 물결판은 A에서 보관 간섭 맞습니다. 그 다음, 진폭은 A가 B보다 큽니다. 자, 지금 현재 어때? 골과 골이 만나 있는 상태야, A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진폭은 더 크다. B는 그냥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진폭 0이죠, 그냥. 자, 그 다음, A에서 물의 진동수는 F보다 크다라 그랬네. A에서 물의 진동수 그랬는데, 자, F인 물결파가 만나가지고 간섭을 했다라 그랬지? 그치? 파동이 간섭을 할 때 파장이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뭐만 변해? 진폭만 변하는 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질문 되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